용의 무덤 그 옛날 패배한 드래곤들이 최후를 맞이한 곳 그곳에는 세계를 멸망시킬 힘을 지닌 드래곤 크라이가 잠들어 있다 그 힘이 깨어나면 이 세계에는 드래곤의 분노가 쏟아진다 원작 총괄 프로듀서 마시마 히로 처절한 전투성 진정한 힘이 깨어나고 마침내 드러나는 그 실체는 페어리테일 드래곤 크라이 루시 올해가 난이니 미에르 5월 31일 대개봉